친구들 안녕하세요 종이나라 종일쌤이에요 오늘은 접기가 아님 만들기를 해볼게요 오 날라갔다 자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냥 꾸민 거고요 자 먼저 재료는 바퀴 두 개를 색동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 개를 해주세요 잘라주면 돼요 그냥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시작해볼게요 자 친구들 먼저 물풀이 필요해요 짜자잔 물풀 이건 너무 간단해요 자 먼저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바퀴 물풀을 칠해줘야 하고요 됐다 칠해줘야 돼요 물풀이 바닥에 못 썼어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가 맞나? 이렇게 같은데 바퀴를 이렇게 꽂아줘요 바퀴를 이렇게 꽂아줘요 바퀴를 이렇게 꽂아줘요 조금 지났으니까 우리 작은 것도 해볼게요 아 물풀 괜히 닫았다 자 그러면 물풀은 아까 전에 거품이 나 다시 이렇게 붙여줘요 다시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줘요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캠핑카 만들던가 자동차 만들던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안녕을 차려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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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